9년 4월 17일 2차 2019 바우만 베이스볼 전복 케이스 브레이크 진행합니다. 랜덤 마이즈 갑니다. 7번 갈게요. 랜덤 마이즈 7번. 가보죠. 첫번째 태연양준 아빠님부터 RF팀님까지 7번 갑니다. 2, 3, 4, 5, 6, 7번. 12분 23초에 돌렸고요. 마지막은 마이클 님이고요. 보죠. 태연양준 아빠님, 세이킹님 쭉쭉쭉 보세요. 따로 안 읽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이어서 팀 7번 갑니다. 첫번째 컵스부터 에스트로스까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7번 갑니다. 7번 12분 55초에 돌렸고 마지막은 와이삭스고요. 맨 처음은 카디널스. 보셔요. 팀 따로 안 읽겠습니다. 주요 팀만 보죠. 양키스 12번, 블루제이스 15번, 레이스 18번. 따집니다. 확인하셨나? 카펫 랜덤 마이즈 결과 올려드리고 팀 한번 확인하죠. 택배 결과 올려드리고 팀 한번 읽겠습니다. 태연양준 아빠님, 세인트로이스, 놀란고마니 오토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세이킹이 텍사스, 훌료 마르티네즈, 파블로 마르티네즈 있고, RF10님, 레즈, 레즈는 잘 모르겠다. 로또님, 피츠버그, 피츠버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코코팜님, 레드삭스, 원각화님, 미러킥, 다른다리 오리얼스, 동래양님, 클블, 파코멘님, 매츠, 가빈 아빠님, 워싱턴, 사공디님, 시애틀, 시애틀 아까 이렇게 있죠. 연희 아빠님, 양키스, 코애 아빠님, 다저스, 시오님, 엔젤스, 사공디님, 블루제이스, 불교주 있죠. 연희 아빠님, 디베스, 수지 아빠님, 에스트로스, 강태공님, 강태공님, 레이스 축하드리고요. 태연양준, 마일린스, 아르프테이크, 트윈스, 세이킹님, 필리스, 태연양준 아빠님, 디트, 세이킹이, 애틀, 연희 아빠님, 자이언츠, 어머나님, 로얄, 시오님, 로키스, 사또님, 파드리스, 좌님, 컵스, 번트왕님, 어셀리티스, 마지막 와이크님, 와이삭스까지, 이상 랜덤아이즈 결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